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수록 확산되고 있고 장기화되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먼저 일본의 무역 제재,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 모든 사태가 일어난 건데 일본의 그런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에 꼭 필요로 하는 핵심 소재나 부품,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 경제는 굉장히 불확실성을 던져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불확실성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 것이고요. 그 불안해지게 되면 우리 사회 내부가 좀 분열될 수가 있죠. 정부 탓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 사회.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일본 측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끔 정부를 전부 굴복시키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일본 정부의 고분고분한 정부로 교체를 하고 싶은 이런 속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를 일본에 좀 더 친일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본에 더 친화적인 그런 정부로 사실 그럼 정말 큰 그림일 것 같은데 교수님은 그동안 일본이 지금 수출 규제하는 이런 조치가 결국에는 부메랑이 돼서 일본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다 라고 줄곧 말씀을 해오셨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 사회 전문가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일본 경제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이제 싸움을 하게 되면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를 그러니까 상대의 지금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사회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달리 일본 경제가 굉장히 망가졌습니다. 안 좋군요. 망가졌는데 어느 정도 망가졌냐면 비유하자면 저는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마약에 의존하는 경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본은 지금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비교되는 일본은행에서 대규모로 돈을 찍어내가지고 경제를 이렇게 유지하는 이런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 한 6년 6개월 동안에 일본은행이 찍어낸 돈이 410조엔 정도예요. 우리나라 돈은 한 4,700조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대량의 돈을 찍어내가지고 소득을 만들어내는 걸 보게 되면요. 한 100엔당 그러니까 한 18엔 정도뿐이 못 만들어냈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같은 기간에 한 100원을 찍어내면 한 550원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면 시중은행이 그걸 새끼쳐가지고 가게나 기업한테 대출해주면서 경제활동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소득은 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7분의 1, 6분의 1 정도까지 못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1엔을 찍어내가지고요. 거기다 또 하나 엽기적인 것은 뭐냐면 일본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주식도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도 부양을 해요. 이거는 전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중앙은행은 원래 이험자산인 주식을 매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교과세는요. 왜? 이게 주가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중앙은행은 돈 벌 목적으로 만드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식까지 매입을 해가지고 주가를 부양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요. 거기다 일본 경제는 기본적으로 수출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경제입니다. 우리 일부 전문가들이 일본은 내수 규모가 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일본의 경제 규모를 100이라고 했을 때 내수가 90이고 수출이 10이면 내수 비중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수가 90에서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90에서 88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경제를 유지하려면 수출이 10에서 그러니까 10이 15로 증가해야지만 경제가 팽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지하거나요. 그런데 수출이 그러니까 지난 2011년부터 일본이 그러니까 무역 적자 국가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지난 한 7년 동안에 올해까지 포함해 7년 동안 한 5년이 적자를 실현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일본이 한 1조 2천억 원 정도 무역 적자를 받는데 우리나라한테 2조 6천억 원을 무역 흑자로 돈 벌어 갔어요. 굉장히 고마운 나라죠. 우리나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출을 지금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기들 물건을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일본 기업들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가 역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조치는 사실 경제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조치예요. 사실은요. 그럼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지금 일본 불매운동이 우리 국민들 스스로 지금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계시잖아요. 교수님께서는 타 방송에서 지금의 이런 우리 국민들의 운동을 21세기판 임진왜란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거든요. 이건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본의 지금 그러니까 그 의도가 좀 한국의 좀 이제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고분고분한 정부. 소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친일 정권을 좀 만들겠다는 이런 속내를 가지고 있다. 그럼 한나라에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뽑은 정권 정부를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부로 교체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건 침략이죠. 침략이죠. 네. 거기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베가 이번에 이렇게 이제 이런 아베라는 정치 세력들은요. 아베 정권의 정치 세력은 일본의 자민당 내에서도 굉장히 저기 저기 구구 세력들이에요. 궁극주의 파쇼 스튜들인데 기본적으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많이들 알고 있듯이 평화헌법, 일본의 헌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평화헌법 구조가 그러니까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2차 세대의 전범국가로서 거기에 대한 페널티로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바꾸게 되면 한반도 이제 군사적인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북한에서 북한에 대해서 먼저 그러니까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한반도는 전쟁에 휩싸일 수가 있죠. 그 명분을 지금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침략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는 지금 작업들인 것이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뭐냐면 전문가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오히려 그걸 그러니까 사후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저기 쫓아가는 이런저런 형국이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 역사 속에서도 보게 되면 엘리트들이 나라를 구한 적 없습니다. 국란을 당했을 때마다 대개 보게 되면 백성들이 민초들이 의병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오래를 꺾게 했었었죠. 그걸 지금 이제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의병들이 전국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일각에서의 주장을 이야기해볼까요. 너무 일본 불매운동이 시대착오적이다. 방법을 꼭 이렇게 해야 되냐. 너무 편협한 것 아니냐. 21세기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제 힘이 없는 아버지 어머니를 옆집에서 강제로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거기다 제 어머니를 능욕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죄를 해라. 배상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사죄와 배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파는 물건을 골라서 팔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형국이요. 그런 옆집이 있으면 또 이사 가야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네가 팔고 싶은 물건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가 팔려고 하는 물건을 내가 안 사겠다. 지금 이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대응이 과연 감정적인 대응이고 과잉 대응이냐. 그러면 그 정도 대응도 안 한다면 옆집에서 뭐라고 취급하겠습니까? 가보자.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 불매운동은 경제적인 그러니까 피해 규모와의 관계없이 최소한의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는 그러니까 이런 최소한의 저항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폄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이번 불면도는 상당히 세련된 것 같습니다. 불법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사실 요즘에 이런 집회를 나가보면 노 아베냐 아니면 노 재팬이냐 이런 또 논쟁도 뜨겁습니다. 사실은.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본적으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본의 아베 정권은요. 이 아베와 아베 주변에 있는 이 세력들은요. 지금 현 정권 정부를 이루고 구성하고 있는 내각 구성원들은 자민당 내에서도 구구 세력들이에요. 자민당 내도 여러 개혈구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야당도 존재하고 있고요. 일본의 많은 시민 사회들도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베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이런. 그리고 과거에 그러니까 일본 정부들은 사죄를 한 적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일본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적대시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고 초점을 그러니까 아베 정부의 그러니까 이 망상 잘못된 망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망생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추자는 차원 속에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민이 굉장히 지혜롭게 저는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 재팬보다는 노 아베 쪽을 더 지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노 재팬으로 하게 되면 피해가 우리한테도 사실 교류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도 피해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의도치 않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우리가 본질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타겟을 맞추자 이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만약에 노 재팬이 돼버리면 모든 일본 국민과 적대시 되게 되는 거고 좀 비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일본 국민들도 한국에 오는 것을 여행 오는 것을 꺼려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담감을 느끼고요. 그런데 그 여행 오시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한류 문화라든가 케이팝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에 그러니까 문화가 좋아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서 오는 것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까지 우리가 적대시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말씀 들어보면 진짜 아베 지금 그 정권 때문에 선량한 양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북아의 한국과 일본 선량한 시민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이 돼 있고 지금 한일 양자가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이제 일본이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요. 초기에 그러니까 이걸 승부를 지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승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난해 우리가 한 달 반 정도를 한번 되돌아 봐보세요. 그러면 7월 초에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에 관련해 그러니까 핵심 소재를 규제를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보면 차분해졌죠.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빨리 우리가 적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응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조기에 끝날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확인되어지면서요. 당황하는 것은 일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우리가 경제학 체계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요. 일본의 부품 소재 장비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대개 중소기업들이에요. 그런데 그 관련된 우리가 수입하는 기업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넥스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대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해서 갑질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말할 바랍니다. 그렇군요. 비유하자면.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수출을 못하게 하면서 일본의 기업들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회 수출로 그러니까 이 규제를 뚫으려고 하기도 하고 일본 기업들이요. 자금난에 지금 시달리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일본도 그러니까 정부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요. 상당히 이제 그 경축사 내용이 일본 정부 내에서 옹건하다는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국내에서는 일부에서 강경하다고 평가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 옹건하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입장 속에서는요. 우리 속담이 이런 말 있죠. 쥐도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갈 곳을 터주고 쫓아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싸움을 이 싸움이 지속될 경우에 굉장히 자기들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퇴각을 퇴각을 할 수 있게 테러를 좀 열어주자 이거죠. 열어주자. 지금 정부도 노력을 하겠고 국민들의 불매운동 다시 얘기를 해보면 자발적인 불매운동인 만큼 구호가 참 재미있는 게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일 수도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구호에 주목을 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로 나왔잖아요. 개싸움은 국민이 할 테니까 정부는 전공법으로 나가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알기에는 표현이 좀 거칠긴 합니다만 개싸움은 국민이 할 테니까 정부는 전공법을 해라. 이게 뭐냐면요. 정부가 원칙대로 원칙을 지켜달라는 건데 이 원칙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정의와 그다음에 인권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로 만들어달라는 주문이에요.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절대 물러서지 말고 국민들이 뒤에서 그러니까 지지해 줄 테니까 절대 그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국민들이 너무 멋진 말을 만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이번에 고등학생들까지도 나서서 미래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지금 부모님들은 현재 싸움, 지금 싸움에서 이겨내달라. 시인이신가 봐요. 어쩜 이렇게 멋있는 말씀을. 저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면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이 싸움이 1965년도 박정희 대통령 때 맺어진 한일수교회 이게 지금 산물입니다. 그 당시 불평등하게 맺어진 협정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지난 박정희 정권이라든가 그 이후에 군사정권에서 상당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게 되면 경제 동물의 사회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개인과 가족에 그러니까는 어떤 경제적인 이해만 집중을 하고 정의라든가 사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외면하고 그랬는데 촛불 시민혁명을 계기로 해서 일반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났고요. 이번에 한일전쟁으로 인해서 학생들까지 20대까지 지금 그러니까는 정의감이 깨어나지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문명국가의 시민으로서 지금 진화하고 있는 이런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국가.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마지막 구호만 듣고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호가 독립은 못해서도 불매운동을 한다. 독립운동은 못해서도 불매운동을 한다. 그렇죠. 그게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불매운동을 독립운동의 심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21세기판 임진왜라고 했는데 21세기판 이게 독립운동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짧게 여쭤볼게요. 언제까지? 불매운동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될까요? 국민들은요. 이번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 제가 구호에서 봤듯이 우리가 우리 사회가 정의와 정의라는 가치하고 그다음에 보편적인 가치인 그러니까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후퇴시키지 말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나라로 만들어달라는 이런 소망이 담겨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관철될 때까지 이건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뭔가 뜨거운 시간이 하네요. 가슴이 뜨거워지네요.